하지만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을 비밀로 하겠다니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은지도 모릅니다. 직장인들은 왜 자신의 사내연애를 숨기는 걸까요? 만약에 들키게 되면 회식자리 같은 데 가면 어 야 누구누구 불러 뭐 흑기사해 뭐 이러면서 만약에 업무에 지장이 조금이나 생기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걔한테 이긴다? 걔는 지금 뭐하고 있다더라? 굳이 본인은 알 수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거든요. 잘 안 될 경우에 피해를 여자들이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나는 이걸 꼭 비밀도 했으면 좋겠다. 완전 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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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예요. 그 누구도 모르게 결혼할 때 빼고는 회사 사람들한테 독신주의자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. 그냥 남자 됐습니다. 안삭입니다. 그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얘는 이래 미쳐있다. 신고관계가 많이 좀 끊겼습니다. 물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요. 종교 문제가 있어서 좀 헤어짐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힘든 순간입니다. 헤어지면 일단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걔네 부서에 새롭고 좀 파릇한 애가 왔어요. 저보다 더 파릇한. 그래서 그 더 파릇한 애한테 제가 이제 진 거죠. 새끼가 환승했죠. 새끼가 잘 사니? 아직도 음료수 주면서 옥상에서 여자 꼬시니 그렇게 살지 말렴. 나에게 사내 연애는 지금이다.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아직도 연애 중이에요.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고 저희는 둘 만이. 이거는 연애할 때하고 다른 게 없거든요. 정년 때까지 연애하시는 거예요. 사내 연애는 로또라고. 로또로 폐가 망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나에게 사내 연애는 벚꽃이다. 왜냐하면 예쁠 땐 엄청 예쁘지만 금방 지져 벚꽃은. 그리고 밑에 날리는 쓰레기입니다. 그런 식으로.